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자 오늘도 아주 매끈하게 감청색 양복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이건 사실 재판이 있으셨다는 뜻이고요. 본인의 재판이라고 그러셨죠? 네. 오늘은 재재판에 제가 증인으로 나간 겁니다. 오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혹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아 뭐 특별히 재재판이라서 사실대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네. 빨리 끝나셔야 될 텐데 언제까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언제까지일까요? 지금 이 재판은 언제까지 예정되어 있나요? 우리 재판은 아마 내년 한 6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아직도요? 내년 6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한 6월쯤이면. 6월쯤이면. 어쨌든 빨리 끝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면 저희는 1심을 아마 내년 6월이면 날 텐데 이재명은 20년이 또 나오면. 그러게요.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잘라서 잘라서 선고를 해야지. 그 4개를 다 어떻게 하는지. 잘라서 선고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분리를 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유덕희 법무장께 여쭤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실 최근에 일곱 번째 사실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 벌써 일곱 번째라고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더 많아요. 왜냐하면 lh 간부들 죽음도 사실 이재명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이재명 측에서 그거 폭로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진짜 유덕희 법무장 뉴스를 듣다가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2023년 12월 달에 유 본부장이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했다. 그게 자막으로 나왔어요. 와 그때 정말 다들 본 사람들이 전부 경악을 했습니다. 혹시나 혹시나. 왜 영화 그런 거 많잖아요. 영화에 아수라도 그렇고 왜 증인이라든지 유력한 목격자라든지 그 한적한 국도에 차가 가면 갑작스러워 어디서 트럭이 빵 나타나서 콱 부딪히고 트럭 운전사가 내가 실수였습니다 하고 딱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제가 저녁에 기자하고 아는 지인분하고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이제 반주로 소주를 한 잔 좀 마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화성까지 가야 되니까 대리를 불렀죠. 대리를 불렀는데 저는 이제 한 잔만 먹어도 대리를 부르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은 안 쳤어요. 전혀 안 쳐가지고 이제 대리 아저씨하고 이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천 우왕강 고속도로로 가거든요. 가천 우왕강 고속도로로 이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리 아저씨가 운전석에 앉고 저는 이제 조수석에 앉았었죠. 조수석에 앉았는데 그 오른쪽 뒤쪽이 그 트럭에 받쳐가지고 차가 180도로 회전한 거죠. 그래가지고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가다가 탕 부딪혔는데 1차선 중앙분리대를 180도로 회전해가지고 탕 치고 그대로 뒤로 끌려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90도로 만약에 꺾였으면 중앙분리대를 넘어갔을 거고 한 100km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분리대를 타고 넘어가서 그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추돌하고 넘어갔을 거고 만약에 이게 튕겨서 나왔다 그러면 그 트럭이 왼쪽으로 약간 왔거든요. 그때 화면 보신 분들 계시니까 그 트럭에 다시 치웠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깔려가지고 깔리면 100% 주는데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게 본부장님이 직접 찍은 사진이죠. 차가 저렇게까지 됐는데 어쨌든 얼마나 입원하셨어요? 그때 허리 때문에 다른 데는 괜찮은데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리 때문에 좀 고생했습니다. 제가 원래 허리 디스크가 좀 있어요. 허리가 아파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허리가 디스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좀 안 아팠었거든요. 근데 저 사고 나고 다시 도진 거예요. 저런 저런 저런. 그래가지고 한동안 제가 허리 아파갖고 지금도 좀 허리가 아파요. 네. 자 저게 2023년 12월 5일 벌어진 밤 9시경입니다. 그 당시가 9시라면 차들이 많았을 텐데 뭐 그렇게 차가 한적하진 않았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앙분리대회 받으면서 180도 회화전화에서 박았는데 뒤에 오는 차량들이 그걸 안 박았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차가 2차선을 갔다가 1차선으로 이렇게 살짝 왔었어요. 우리가 이제 1차선으로 이제 가가지고 거꾸로 말하자면 거꾸로 이쪽을 받은 거지. 그렇죠. 우측으로 받은 거지.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트럭이 8.5톤 트럭이 지금 유부본부장이 타고 계시던 SM5를 측면으로 박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럭이면 우리 차잖아요. 우리 차면은 이게 트럭이면 우리 차면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차가 휙 돈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만약에 이쯤 부딪혀가지고 덜 돌아가지고 밑에 깔렸다거나 깔렸다거나 덜 돌아서 이쯤 부딪혀가지고 그러면 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즉사고. 그래서 8.5톤 트럭하고 승용차 부딪혀가 보면 한 90%가 주는데요. 네. 그렇겠죠. SM5하고 8.5톤인데.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의문이 뭐냐면 톨게이트 지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사고가 났다면 아시다시피 톨게이트는 굉장히 문들이 많고 트럭은 저쪽 끝이잖아요. 승용차는 여기 하이패스가 있든 없든 이게 중앙차로에서 가깝고 그러면 트럭이 지금 1차로에서 2차로를 변경하고 SM5가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다가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 트럭은 톨게이트에서 저쪽 끝에 있던 차가 완전 대각선으로 1차로로 왔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신기하게 뭐냐면 여기를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앞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렇죠. 앞으로. 먼저 진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먼저 진입한 거는 깜빡이는 이 사람이 먼저 켰대요. 깜빡이를 이 사람이 먼저 켰대요. 나는 상관이 없어요. 누가 잘못이든. 내가 살아있으면 되는 건데. 살아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보험을 들은 거고 이분도 보험을 들은 거라서 제가 이제 제 차지만 어쨌든 간에 제 책임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앞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뒤에 있었으면 이렇게 받았겠죠. 이렇게 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앞에 있었으니까 우리 차가 앞에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그때 그냥 하나님을 진짜 내가 어저께 내가 찬송을 하나 불려서 올렸거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지금 올라간 찬송이죠? 네. 네. 지금 올린 찬송이시죠? SNS로. 유튜브로. 제가 찬송을 우리 유튜브에 올렸는데 지광윤 교수님이 지광윤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연습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맞춰보자. 그래가지고 지광윤 교수님하고 이제 했는데 지광윤 교수님이 작곡가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즉석해서 이제 찬송가는 너무 낮아요. 저한테는 키가. 네. 낮으니까 이제 그거를 높여가지고 딱 나한테 맞게 해가지고 이제 좀 쳐주신 거지. 그래가지고 쳐주시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한번 찍어서 보여드려야겠다. 날 것을 보여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했는데 그 가사처럼 하늘이 갈 뻔했죠. 아 그렇죠. 하늘이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을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차가 사실은 1차로에 가면 안 되는 트럭이 1차로에 있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2차로 진입하려면 지금 SM5로 먼저 보내고 뒤로 진입해야 되는데 2차로 차량 앞으로 진입했다? 앞으로 진입하려고 했다. 세 번째는 화물차가 SM5로 추돌한 직후에 브레이크 등이 바로 점등한 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초기 의문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경기남부경찰청이죠. 경기남부경찰청이 너무 빠르게 고의수생 없다라고 발표해버렸다. 이 네 가지 점 때문에 당시에 엄청나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또 사실 당시에 법무장께서도 내가 죽었다면 이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다라고 기사들한테 이야기한 것. 이게 회자가 되면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운 어떤 사건이다라고 당시 많이 걱정을 많이 했죠. 아니 그런데 저는 그 기사님이 차에서 일단 먼저 안 내렸어요. 보통 버스기사가 트럭기사가 먼저 내리잖아요. 그렇죠. 사고 보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고 나서 충격을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충격을 상당히 받았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머리도 부딪혀서. 아이고 저는. 창문에 머리를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런데 제가 머리가 쎈가 봐요. 왜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머리가. 전혀 충격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혀 충격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게 그렇게 부딪히면 내진탕 걸리고 그러는데. 당연하죠. 네. 그런데 웬만큼 부딪혔는데도.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지럽지만 하고. 약간 그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어지럽더라고요. 찍어보셨죠. 찍어봤어요. 다행히. 피가 안 났더라고요. 아이고 다행히. 그러니까 이제 내진탕이 아니 니까 얼마나 다행해요. 아 참만 다행히. 그래서 내가 머리는 좀 쎄구나. 단단하구나. 본인이 그렇게 이제 확인을 했다. 네. 덜대가리입니다. 내 두께. 덜대가리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제 머리 한 가지는 부딪혀서 아프고 그다음에 다리 이제 쩔럭거리면서 건너왔단 말이에요. 고속도로를 어쨌든 빨리 피워야 되니까. 사람들이 차가 오니까 그래 가지고 내가 이제 차는 그대로 놔두고. 그럼 뭐 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게 막 뒤로 쫙 해서 한 그 화면이 안 나왔을 텐데 라이트 켜진 게 계속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차 속도를 보면은요. 그 차는 한 100km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하고 계속 같이 있잖아. 그게 뭐냐면 후진으로 한 5, 60m 밀려나온 거예요. 사고 지점부터. 뒤로 후진으로 온 거예요. 탄력이.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는 게. 천만다행이라는 게. 천만다행이라는 게. 이게 180도 돌면서 여기 추돌하면서 그 전진하는 탄성이 후진으로 쭉 받아서 끌려온 거야. 뒤쪽으로.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만 튕겼어도 다른 차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그 차에 밑에 깔렸을 거라고. 그러니까 천운으로 살았어요. 그날 천운으로 살았고. 그 운전기사님 같은 경우는 좀 미심쩍기긴 했었어요. 그런데 경찰 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늘 그 도로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방송에다가도 전혀 그걸 은심치 말아줬으면 좋겠다 했던 거고 그리고 저는 이재명 을 잡아야 되지 다른 사람하고 음모론 에 괜히 또 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 사건은 그냥 이 사건은 잊어주십시오 했던 건데 아무튼 그때 죽을 뻔은 했죠. 네 어쨌든 거의 새롭게 태어난 느낌 이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그전에도 죽다 살아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덤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당시가 어떤 상황들이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2월달 작년 12월달입니다. 네. 어떤 상황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뭐 재판 과정이라든지 혹은 본인한테 있었던 어떤 상황들이 예를 들자면 뭐 재판이라든지 이재명이 뭘 하고 있다든지 뭐 굉장히 뭐 어떤 상황에서 불리하다든지 이런 상황들이었나 해서 . 아니 재명이는 내가 나온 자체가 불리 하죠 리스크가 생긴 거죠. 그럼 나온 지 얼마나 되신 시점이죠 그게 나와가지고 한 6개월 아 6개월 6개월 정도 됐을까 6개월 7 거의 한 1년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때 사고가 딱 났을 때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셨어요 사고 났을 때 그때 당시 딱 그 순간 그때 주마등같이 지나갔어요 내 어릴 때부터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주마등처럼 비디오 처럼 싹 지나가요 죽었구나 생각했다니까 딱 사고 나는 순간 . 180도 도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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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아니 구조활동을 제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화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고 좀 오랜 게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런 건 다 건너뛰고 어쨌든 간에 살아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안 좋은 기억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걸 다시 또 유동희 본부장께 여쭤보는 건 사실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더군다나 최근에 진유천이라는 사람 옛날 sns 댓글팀장이었다는 사람이 그 사람 죽은 게 난 정말 이상해요 진짜 아무리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그렇게 장사를 빨리 지냈지 이런 것도 그렇고 경찰이 왜 이렇게 조사를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물에 빠져 죽었다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닌데 그게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갯바위 같은 데서 실족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거기는 그냥 뭐냐면 갯바위가 아니라 해변이야 그러니까 봉지장님 제가 아니 그리고 해변에서 무슨 투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파도 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무슨 전문 어부도 아니고 낚시를 하러 간 사람이 투망을 해? 먼 해변에서? 그러니까 투망하면서 또 왜 빠져? 그렇죠 그러니까 파도 치는 데다가 투망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거 아니 이거 투망한다고 잡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변에서 해변에서 거기는 또 사실 저거야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해수욕장이야 네 유명한 해수욕장 해수욕장이에요 동호해수욕장 그 해수욕장에서 투망으로 하필이면 동호해수욕장이야 그렇지 제명의 아들 이름이 동호인데 해수욕장 이름이 동호해수욕장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놀러가는 백사장이 있는 그런 해수욕장에서 투망을 하다 죽었다 그런데 제가 의문 시대는 게 이거예요 보험장님 내가 그거를 어서 가게 되면 기사는 나중에 됐고 기사와 뉴스에 소문이 들리는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소문을 커뮤니티를 찾아봤어 그랬더니 확실하게 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죽었다 하더라 죽었다 하더라 그런데 죽었다 하더라가 첫 보가 뭐냐면 첫 소문이 다리를 헛디뎌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실족사 나는 그때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나도 갯바위인 줄 알았어요 갯바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왜 갯바위나 이런 데서 혼자서 낚시 막 하다가 파도 치고 그러다가 욕심부리다가 빡 미끄러지잖아요 아니면 뭐 트리포트인가 왜 방파제 같은 거 있잖아요 방파제 육각형으로 된 거 거기서 하다가 그건 진짜 바위 헛디디면 죽어요 죽어요 못 나와 못 나와 거기서 이런 곳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걸 내가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부고를 발견했어요 커뮤니티 저쪽 부고가 있더라고 아들이 누구고 상주가 누구고 이거 사실이구나 하고 이제 그거를 유튜브에서 얘기를 시작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본부장 말씀하셨듯이 해변이야 그러면 왜 실족사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을까 네 그러니까요 왜 해변에 혼자 가서 죽었을까 아니 그러니까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해변에서 실족을 해봐야 우리 해수욕장 맨날 가잖아요 거기서 한참 나가야 사람보다도 깊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 앞에 거기 해변에서 투망한다고 퍼뜨렸다고 파도 좀 치는데 심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리고 투망 어디서 하냐면 바다에서 할 때도 있어요 네 어디서 투망을 하냐면 이게 보면 이제 이게 막 그 방파제라고 그러나 네 이렇게 보면 쫙 이렇게 배들 이렇게 들어오는 방파제 있잖아요 들어오는 네 그때 같은 데는 투망 던지면 뭐 고기 좀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해변에서 나 투망하는 건 아무도 못 봤어 난 그렇죠 개인이 네 어부들이랑 함께 뭘 하는 건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면 네 아 요철에는 뭐가 좀 바닷가에 나와 이러면 던질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런데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그 옛날에 그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무슨 투망을 한다고 그렇죠 그 고기 잡아서 뭐 하려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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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뭐 고기 잡으러 간다고 집에서 나온 건 맞대요 그런데 그 고기 잡아서 뭐 하려고 그런데 왜 해변에서 아니 여기서 던져봐야 큰 고기가 나오겠냐고 그게 그렇습니다 낚시로 잡아야지 바다는 맨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찌됐든 해변에서 투망치는 거 웃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봤더니 이재명과 관련돼서 해야 말이 될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이재선 씨도 사실 이상해 형 친형 죽었지 LH 광명시흥 본부장 파주 LH 사업본부 50대 간부 LH 간부 분당서 투신 이 LH 간부만 해도 세 사람이야 여기다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 그다음에 유한기 김문기 여기에 배소연의 남자 그다음에 비서실장 최근에 SNS 댓글 팀장 이렇게 따지다 보면 딱 누가 떠오르느냐 푸틴이 딱 떠오른다는 사람이 많아요 푸틴이 정적을 다 독살하잖아요 나발디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어떤 이런 의문의 죽음을 막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재명이 감옥 가는 거다 이재명이 감옥 가게 돼서 완전히 단죄를 하게 되면 이런 의문의 죽음의 퍼레이드가 끝나지 않을까요 아니 이재명 대납 변호사비 폭로자가 대동력이 끊어져서 죽었어요? 끊겼다기보단 안에서 뇌출혈 같은 그 선소리예요 이게 지금 당시에 이게 대깨문 대깨문이거든 대깨문에 제일 처음으로 이걸 친문이지 친문 친문인 사람인데 변호사비 대납했다라고 기자회견한 사람이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왜 여관방을 전전하다가 의문의 어쨌든 죽음으로 발견이 됐죠 그런데 무슨 지병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약을 제때 못 먹어서 죽었다라는 걸로 결론이 났죠 자 그래서 과천의왕고속도로에서 어쨌든 살아 돌아오신 우리 유종규 본부장의 기억을 한번 제가 되살려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위험이나 이런 거 느끼신 적은 없으시죠? 그냥 인터넷에서 개딜들이 욕하는 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험하게 막 그냥 뭐 위협하고 뭐 이런 거 32토막 내겠다 32토막을 내겠다 왜 굳이 32야? 모르겠어요 의문의 숫자네 그거 뭐 5토막을 내겠다 뭐 이런 거 모르겠는데 네 뭐 6시 하겠다 뭐 7시 하겠다 뭐 이런 건 있겠는데 32토막을 내겠다는 건 어떻게 토막을 내야 32토막을 낼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기가 막혀서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하면 32토막을 낼 수 있는지 그건 왜 잘 모르겠는데 32토막 내겠다 지금 캡처해서 고소 들어가요 고소 들어가셔야 되겠네 네 그래서 지금 다 캡처했어요 그래서 캡처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캡처 다 해놨으니까 네 이런 분들은 뭐냐면 좀 치료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또 누가 썼는지 궁금 도 하고 그 댓글을 쓴 사람 그다음에 이제 너 유동규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내가 곧 찾아간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뭐 이제는 그 담담하게 이제 그 치료를 시켜드리면 되겠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냐면 빨리 고소해서 그런 분들은 빨리 얼굴을 봐야죠 금융치료 주로 금융치료가 아니라 법정치료죠 왜냐하면 이제 쎄면 콩밥도 먹어야 될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사례협박이니까 그렇죠 사례협박 같은 경우는 쎄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협박 중에 사례협박 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협박으로 사례 협박으로 해서 고소할 거고요 네 32라는 숫자가 딱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면 딱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뭐가 있겠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 네 왜 32야 하필이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순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유동규 본문장은 옛날 기억을 좀 되살려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면 한겨레신문에 2021년 10월 18일 기사예요 네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가 됐어요 네 그러자 대장동 사건으로 유성규 본부장이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동규는 개인적으로 배신감을 느꼈다 내가 네 하면서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를 한다 네 나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네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수사해보니 언제 국가기관 수사를 믿었어 자기가 그러니까요 지금은 왜 안 믿어 그럼 지금은 왜 안 믿어 지금은 왜 안 믿어 지는 왜 안 믿어 이건 믿어 이렇게 어 국가기관에서 내 건 나 거는 믿고 지 거는 안 믿어 그렇지 네 국가기관에서 수사해보니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이 구속까지 했으니 뭔가 잘못이 있을 것 이렇게 착실하게 또 이게 사법부를 믿네 어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을 느낀다 아니 이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이 아니 뭐 난 보고도 제대로 받는 사이가 아니다 네 이거 역시 유동규 법무장이 나한테 보고할 그런 군번 아니야 그리고 K조군에다가 배신감을 느껴 아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어야 배신감을 느끼는 거지 아 그러니까 아니 가깝지도 않은데 왜 배신감을 느끼며 둘째는 뭐냐면요 그러기에는 대장동에 너무 많은 서명을 했어요 이재명이 이재명의 힘이 아니면 대장동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대형 개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관외 대형 개발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시장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대행하는 거지 실제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성남시하고 공무원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용적률이나 이런 걸 또 전부 다 성남시 권한이거든요 그걸 올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김만배 부탁을 받았다 쳐요 나는 그 남욱 부탁도 못 해줬잖아 환지도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못 해줬는데 김만배가 나한테 동규야 나하고 같이 사업하자 이랬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몰래 했다 치자고요 몰래 했어 직원들도 다 속이고 직원들도 지금 개혁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속이고 제가 이제 이재명도 속이고 어떻게 그거를 용적률을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용적률을 올려주나요 상남시가 그래 유동규가 올려주라니까 올려줘버려 어? 네 아이고 195%로 그냥 다 올려줘버려 이렇게 하냐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처음에 그게 나온 게 150% 이렇게 나왔던 건데 그거 보니까 내가 2023년 1월 16일에 동아일보 기사예요 성남시청 직원이 바로 그걸 증언하고 있어 대장동 공무원인데 보통 성남시장 결재를 받으려면 성남시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성남도계공에서 시장에게 대장동 개발 계획 변경을 직접 보고한 것이라서 당황스러웠다 이때뿐 아니라 성남도계공이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침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유동규 사장은 에너지가 넘쳤다 그는 굉장히 힘이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동규 법무장이 성남시장에 직접 보고해서 이게 최종 결정을 이재명이 했다 저기랑 대북선금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재명이 보고받고 한 거잖아요 아니 이재명이 몰랐으면 그걸 어떻게 내가 밤에 가서 도장을 훔쳐서 찍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재명이요 김만배가 이재명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00억을 깎아준 돈 준 것도 이재명을 내 거면 내가 뭐 하려고 이재명을 위해서 300억을 쓰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냥 쓰면 되지 내가 착복하면 되지 그리고 김만배랑 나랑 꾸몄으면 내가 김만배를 어떻게 믿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돈 8천을 해놓든 그 회사를 어떻게 하든 내가 움켜줄 수 있도록 내 지분을 그렇죠 할 수 있어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하나도 장치를 해놓은 게 없어요 네 하나도 왜 될 게 아니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어요 뭐 어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답니다 네 결정적인 거 네 여러분들 맞네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네 지금 돈주인들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돈이 크잖아요 네 김만배도 이거 무죄되잖아요 네 5천억 정도가 가져갑니다 자기 주머니 안으로 네 다 합쳐서 한 8천억 정도가 그냥 네 지금 나가는 거예요 네 또 돈주인들 자 그럼 돈주인들 네 이 돈주인들은 지금 부인한다고 왜 어떻게든지 이게 배임이나 이런 게 무죄가 되면 네 네 네 뇌물 같은 건 유죄되도 상관없어 아니 그 사람들 입장이잖아 네 네 이 돈만 안 뺏기면 되는 거야 네 이 돈을 어디 가서 다시 이렇게 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주인들은 전부 다 부인해 네 인정하는 사람 지금 누구밖에 없어서요 저만 인정하고 있어요 네 왜 저는 인정하느냐 네 돈이 없으니까 네 내 돈이면 나도 부인하지 그렇지 그래갖고 나중에 그거를 가져가면 되지 어 아니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지 같이 싸바싸바 해가지고 김만배랑도 잘 입을 맞추고 어 다 입을 맞춰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무죄를 만들어서 네 그렇죠 네 지금 내가 이야기 내가 사실 들으기가 안 하잖아요 네 그럼 무죄라니까요 진짜로 그렇죠 지금 뭐냐면 왜 유죄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나도 벌을 받는데 그렇죠 나도 뭐를 받는데 나도 벌 받고 싶겠냐고 네 무죄되면 좋죠 그럼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사실이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내 돈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 돈이 아니니까 나름 뺏겨도 돼 네 뺏겨도 돼 그렇죠 없으니까 내 거 아니니까 어 그렇지 자기 것들 주인들은 아니 뺏기기 싫은 거야 응 감옥도 감옥이지만 뺏기기도 싫은 거야 응 이 두 가지를 읽잖아 응 감옥도 가야 되고 돈도 읽고 응 근데 나는 감옥은 가는데 돈은 안 잃어 응 왜? 네 돈이 내 게 아니니까 내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마음 편안하게 얘들 이 사람들이 정말 정령하게 가가지고 여기가 뭐가 있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잖아요 네 지금 오늘 재판할 때 정령각 쪽에서도 질문하고 했잖아요 네네 제일 열심히 붕인하고 있어요 정령각이? 정령각 변호사들이 정령각 한테도 돌아갈 게 있군요 많군요 정령각도 지금 뭐냐면 자기는 이제 아 저는 사실 정령각이 옛날에 짜놓은 프레임은 자기는 실무적인 것만 도와주다가 이 불법적인 걸 알게 돼서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녹취록의 주인공이다 내가 녹취록 제보였다 근데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정령각이 주인공이야 왜냐면 정령각이 다 알고 있어 모든 사람이 정령각한테 다 보고해 그러니까 그게 다 녹취된 녹취를 다 했어 그러니까 그걸 해놔 놓고 아 나는 심부름권입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근데 옛날 검찰은 그걸 바탕으로 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정령각 재산 있잖아요 압류도 안 했어요 압류도 안 했어요 번거 그런데 이번 검찰팀이 들어가가지고 싹 다 뒤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령각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김만배한테 들었는데 유동규가 어떻게 땝니다 딱 그런 식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자기가 거기에 언론 됐잖아요 아니 우리 회사에 김만배한테 제가 들었는데 유동규가 회사 안에서 김만배한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용경률을 올려주라고 그랬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 증언밖에 없어서 사실 이거 깨트려가지고 무죄 만드는 건 쉬워요 나는 그리고 뇌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무죄라고 그랬어요 본인 말이죠 나 본인의 유무죄 하지만 난 유죄다 나 받았다 받은 거 받았다 그리고 뭘 잘못했다 그리고 이재명은 어떤 오다를 내렸었다 정진상은 어떤 오다를 내렸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개딜도 뭣도 모르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니까 다 나온 거고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용이 정치자금 받은 거 그것도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검사가 알지도 못했어 제가 김용한테 김용이 남욱한테 정치자금 받아간 규모가 한 6억 정도 되고 전체 규모가 한 8억 그게 뭐 호남의 조직을 지금 필요하다 호남의 조직을 호남 조직 만들 때 조직 만들어야 된다 하고 돈 달라 20억 달라고 했죠 처음에 김용이 뭐라고 그랬는지 호남 사람들 잘 들으세요 전라도 새끼들은 돈 안 주면 안 움직여 라고 김용이 김용이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돈 받아간 거예요 김용이 호남에 김용 나타났을 때 그 돈 그렇게 받아가지고 강하고 호남에 나타난 거라는 거를 호남분들 좀 아실런지 모르겠네 네 그것까지도 어쨌든 법무장님이 그러면서 돈을 받아갔어 내가 유죄라는 거 인정을 해 내가 이렇게 다 부정해갖고 무죄되는 것보다 아니 난 떳떳하게 그냥 내 죄를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값을 해야 돼 네 그럼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나는 근데 처음에 의리로 내가 써주려고 나는 이제 그때 의리잖아 의리인데 뭐냐면 바깥에서 날 도와주는 줄 알았어 도와주는 줄 알고 어떻게든지 내 혐의만 벗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약점들을 다 찾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벗겨내려고 그러는데 다음 검사팀이 와가지고 뭐 한 대에 내가 신경이 하나 섞였어요 처음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하든지들이 가짜 변호사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이것들 봐라 설마 정진상이 나를 처음에 내가 업어서 키웠는데 내가 이재명을 어떻게 업어서 키웠는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거를 내가 업어가지고 성큼성큼 걷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저기 아장아장 물에 빠질까봐 내가 돌담길도 저기 뭐라 그래요 개울길 진검다리라고 그러나 그것도 내가 다 건너주고 물 물 발에 물 안 묻히잖아 물 안 묻히게 내가 딱 해가지고 해준 게 어딘데 정진상이 내 성격을 알 텐데 나를 나한테 이런다 처음에 그게 안 믿겼어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긴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이걸 한번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검사들이 인지도 못했던 정치자검법부터 먼저 불었어요 불고 난 다음에 반응을 딱 봤더니 이것들이 나를 공격하네 어 그래 이제는 확실하네 니들이 나 배신한 거 그러면 이제부터 니들이 대가를 받아야겠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서서히 말려죽이겠다 그러면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래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왜냐하면 이 기억을 꺼내는데 쉽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그 세뇌됐던 거를 돌리는데 쉽지가 않아요 갯딸의 마음은 이해해요 왜 그 세뇌된 거를 갖다가 돌리려니 어디서부터 내가 틀렸던 거지 이거부터 해야 되니 쉽지는 않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다 이야기하고 나는 이제 홀가분한 게 뭐냐면 내 죄만 받으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돈은 돈이 뭐냐면 나는 내 돈 아니니까 그 8천억 중에 내 돈은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죠 근데 그 돈의 주인들은 평생 가야 그 돈을 다시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키려고 정의학도 지금 뭐냐면 이번 수사팀에는요 정의학 것도 재산 다 합류 됐어요 추징 보존이 다 됐어 그러니까 뺏기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정의학도 옛날에는 본인이 막 하면서 사실대로 털어놓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검찰 협조 잘하는 척하고 이랬다가 지금은 완전히 뭐야 이거 무죄다 다 아무 문제 없는 사업이다 지금 그거 주장하고 있어요 난 유범주장 만나기 전까지는 정의학이 그런 줄 몰랐어요 난 정의학이 그래도 제보도 하고 그래갖고 자기 형량 줄이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돈 지키려고 무죄 얘기하기 시작하는구나 무죄라니까 지금 무죄 돈 지키려고 무죄라 나는 관계가 없어 나는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범주장이 2022년도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재명은 정말 비겁하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묻고 싶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갑니다 기억나세요? 그리고요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난 안 부끄러워요? 내가 그랬어요 재판에서 내가 재판에서 이재명한테 안 부끄러워요? 내가 그랬다니까 표정이 어땠어요? 너는 짓거리라 나는 뭐 이거 언제 끝나는가 하늘을 안 보고 이러고 있어요 정말 내가 저 인간을 갖다가 내가 내가 바보다 나는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 남한테 떠넘기는 사람이 있어 딱 이 두 종류인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무슨 문제가 딱 생겼는데 그걸 아니 저 때문이야 남한테 돌리는 인간 절대 상종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작은 거든 큰 거든 남한테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인간들 옆에 있다가는 여러분도 인생 끝납니다 되게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같이 보이는데 과거에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도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남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절대 만나지 마세요 절대 만나지 마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인 건 알겠는데 정진상이나 김용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김용 이 인간도 이재명하고 버금가더라고요 나 좀 말랐더니 나는 정진상 그래도 이런 내가 믿었던 이유가 뭐냐면 정진상 때문이에요 나는 정진상 굉장히 괜찮게 봤어요 그래도 인간으로 봤거든 그런데 난 정진상 이 인간이 김만배랑 이렇게 놀아놔가지고 그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유범장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김만배가 이렇게 좀 꼬신 것 같아요 정진상을 정진상을 유동규가 지금 너한테는 나무가한테 옮겨놓는다고 해놓았지만 유동규가 내가 만약에 나무가한테 주잖아 옮겨놓잖아 그러면 유동규가 다 가질 거야 이런 식으로 꼬시잖아 이간계구나 이간계를 그러니까 남욕을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 김만배가 김만배가 돌아서면 욕을 해 오늘 재판에서도 막 웃었다니까 정영학 녹취록에도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막 흉 보는 것처럼 남 흉 보는 저런 놈이야 저런 놈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 없을 때 남용만 해 그러니까 나무가한테 용병으로 하고 나무가 뺏으면서도 나무가 어떻게 하냐면 나무가 이 새끼는 말이야 나무가 이 새끼는 말이야 입 주댕이도 가볍고 막 이렇게 하고 나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김만배를 다 도와줬는데 유동규는 기집들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이 새끼 이렇게 말하겠냐고 안 그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지 않잖아 내가 다 이겼다며 김만배라는 나랑 짝짝꿍했다며 나는 김만배한테 받아올 거 있고 김만배한테 나는 은인하냐 그런데 김만배가 뒤에서 왜 그렇게 뒷담화할까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해 그렇죠 정진상하고 왜 더 친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그걸 다 김만배와 짜웅을 하고 자기 돈으로 몇천억을 가질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지 없죠 그런데 정진상도 진짜 이 사람도 배반에 배반에 배반이네 유동규 본부장이 명절 등에 1억 원을 줬다고 진술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네요 걔가 나한테 nothing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가 너도 한번 보자 이 인간아 야 진상이 저기 명절마다 이게 저 천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받아갖고 아이 그래갖고 고맙단 말도 안 해 당연한 거야 응 그때 왜 그런 사람은 그래도 제일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냐면 그래도 내가 나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좀 막 승질내고 그러면 아 또 막내 저가 또 삐짓다 이러면서 또 이제 경영도가 있잖아 그래도 또 인간적인 어떤 워딩들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좀 믿었어 근데 어떻게 인간이 야 진짜 절대 여러분 정말 사람 믿지 마세요 그냥 믿을 거는 그냥 그냥 하나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래야 뭐냐면 뭐라고 그럴까 아쉬움도 없고 기대를 하지 말아야 실망을 안 해 실망하자 그러니까 지금 선거 때마다 어쨌든 돈이 들어가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자금 전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대선에서도 있었고 이것도 다 유동규 법무장이 하나씩 하나씩 다 밝힌 거잖아요 밝히지 않았으면 안 드러날 것들 주로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한테 등에 칼을 왜 이렇게 세게 꽂았을까 이런 생각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들한테 뭘 잘못했다고 아니 돈을 그때그때 이렇게 명절 때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김만배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프레임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미 다 결정내고 짜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그게 시나리오가 그렇구나 이게 밝혀졌을 경우 유동규부터 죽인다 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뭔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딱 나로 잡고 갔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시나리오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짜 변호사들 그 가짜 변호사가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유동규본부장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유 사장님이 저 오늘 면회 갔다 왔는데 집에 뭐 있다고 그러던데 아 뭐 있다는데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뭔지 말 나오게 뭔데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 뭐 USB나 태블릿 뭐 이런 거 아 뭐 있다던데 이러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놀래갖고 USB나 태블릿 거의 한 30개 있는데요 이랬으면 네 그리고 아 그거 빨리 버리세요 그런데 아 이거 절대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면회 가서 확인해보고 버릴게요 이랬으면 이재명이 다음날 면회 왔을지도 몰라 아 그것 때문에 겁이 났어 덜컥 아 이 새끼 30개나 있다고 온갖 녹취록이 다 들어가 있겠네 온갖 정보가 다 들어있겠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와갖고 네 30개나 있다고 USB가 엎어지고 막 그냥 그러면 진상아 니부터 가라 그래가지고 일단 김원재 가면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정진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동규가 굉장히 억울하다고 그러네 아 절대 제가 보십시오 아 이거 검찰이 실수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당군 이래 최대 업적을 쌓다 보니까 정치적 그런 의심을 많이 받아 저기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그러게 그러게 장난질 친 겁니다 그러게 그 유동규는 원래 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그 사람이 그랬다고 아 참 실망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제가 가서 확인해보니까 아 이게 전부다 이게 조작입니다 음 당연히 그랬겠지 그랬을 거라고 지가 살려고 어 그래가지고 아 제가 내일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오고 그랬을 거야 그렇겠죠 예 그런데 집사람이 없다 그러거든 아 아무것도 없다 됐다 됐다 유동규 그냥 잘라버리면 된다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구나 어 그런데 유동규가 한 가지 이재명이 망각한 게 있고 정진상이 망각한 게 있지 뭐 내가 나오면서 한 말이 있어서요 뭐요 오래된 칠판 오래 묵은 칠판 거기에다가는 분필로 써도 잘 지워지지가 않아 아 명언이네 네 금방 산 칠판에는 그냥 잘 지워져 깨끗하게 그런데 오래된 칠판 오래묵은 칠판에 분필로 글을 써도 잘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나는 니들하고 오래묵은 칠판 아니니 너무 많이 안다는 거지 그거를 니들이 망각한 것 같은데 읽게 봐줄게 그리고 다른 사건도 많잖아요 이재명한테 그렇죠 다른 사건의 실마리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김진석 씨 얘기도 유동규 본부장이 직접 증언했던데 보니까 관련돼가지고 관련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는 게 있으니까 뭐 성남의 부시든 제가 그 당시에 아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아는 대로 이야기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조사해보면 또 맞아 다 맞지 왜 사실이니까 네 그리고 정자동 호텔 그 다음에 거기 황 그 친구 황 모 씨 황 모 씨 브로커 브로커처럼 네이버 찾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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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사람 그 인간이 정자동의 친구예요 네 절친이라면서요 절친이에요 그 백현동 개발한 사람 있잖아요 그림 그려가지고 네 정바울이 아 찰 백현동이 아니라 정자동 정자동 그건 정자동이고 백현동의 백현동은 정바울 정바울 그거 관련된 거는 그러면 백현동은 나도 없는데 그건 왜 벌어진 거냐 이것도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원래 성남도시공사가 해라 이랬단 말이야 처음에 처음에 근데 정바울이 빼달라고 그럴 거야 아 왜 도시공사에다가 뺏기고 어 김인수한테 뺏기고 그럼 난 머무렀고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난 두 군데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거 난 이렇게 못 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김인섭이 정유상한테 가고 이재명한테 가갖고 어 그저저저저기 도시공사 좀 빼달라 이러니까 원래 정바울한테 여덟 가지 조항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덟 가지인가 아홉 가지 딱 조항을 지켜오라는데 두 번째가 도시공사 참여시킬 것이야 아 공익을 위해서 처음에 그게 써져 있었고 네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동규 법원한테 백현동 덮어씌우려고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공익을 공공이득을 위해서 도시공사와 함께할 것 이러고 썼는데 정바울이 나머지 조항은 다 지키는데 도시공사 함께하는 거를 아예 안 해 애초에 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처음에는 우리한테 왔었어요 이재명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재명이 나한테 하라고 그랬거든 그래갖고 나 알겠습니다 한 거예요 나 원래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렇죠 내가 아니 저 업자들이 땅 선거를 갖다가 왜 우리가 해야 되지 이 생각 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창동이나 또 달라 왜냐하면 기부채나 받으려고 그러면요 지비지역 같은 거 있잖아요 공원지역 공원 해제해주고 있잖아요 공원 같은 거 해제해주고 만약에 거기다가 같이 개발하자 그러잖아 땅 80% 내놓는다고 그래요 당장 당장 20%만 개발해도 남거든 그렇지 그렇지 공원 누가 팔리겠냐고 그렇지 그렇지 안 팔려요 영혼이 내 거야 네 근데 그 공원 해제해가지고 거기 개발하면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잖아요 서연동 일대가 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80% 주겠다고 막 제안하거든 그런데 정자동 그 산등이 거기에 개발해봐야 백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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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벽 거기 산등이거든 거기 개발해봐야 얼마 안 나와 그렇죠 나머지 땅 기부채나 받아봐야 검지예요 그렇죠 경사지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하고 싶겠냐고요 당연히 그래서 내가 형 이거 나 안하라고 그랬더니 정예상이 야 그거 인섭이 형이 하는 거다 좀 신경 써져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재명한테 또 갔더니 그 김인섭 끼어있다 카대 그러면서 그거 좀 신경 써줘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애들한테 그림 그려라 해가지고 이제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박오리 연락이 끊겼어 업자가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업자가 우리가 찾아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끊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또 진행하는 줄 알고 있었어 우리 직원들이 네 그래 어느 날 돼가지고 어느 날 원데이 어느 날 네 원데이 어느 날 내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 야 요즘에 그 저기 백현동구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랬더니 주춤주춤하더라고 네 뭐 보고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주춤주춤하더니 뭐 삘쭘삘쭘해 그래갖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가지고 이제 나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성남시청을 찾아간 거예요 중부부서로 백현동 관련돼서 그게 1년 지난 다음에 아예 배수하려고 통보도 안하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그리고 다음 연도야 다음 연도에 그 기록이 있는 거야 우리 직원이 가가지고 물어본 게 그 물어본 게 왜 물어봤냐면 내가 백현동 어떻게 됐냐 그래가지고 간 거라니까 보고를 위해서 어쨌든 확인을 하러 간 건데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보고해야 돼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무부서를 다 갔더니 그 누구 아니 그쪽 거기 안 하게 됐는데 몰랐어요? 응 그러더라는 거야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응응 나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우리 안 하기로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모르셨어요? 1루트야 시장 측근이 그것도 몰랐어? 시에서 안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나온 거야 응 응 응 내가 이제 그전에 이제 정박울은 이미 그전 연도 8월 달에 우리 공사에 들어가는 거 빼고 나머지 8개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미 사업권을 따냈어 끝났구나 끝났어 끝났구나 지났는데 내가 다음 연도 가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이재명한테 보고할 일 있어 가가지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에 그 시장님 백현동 하라고 그랬던 거 예 그거 저기 저희 빠진 거 알고 계세요? 나는 시장이 몰래 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그런 줄 알아 장난친 건가? 해가지고 의심스럽잖아 그래서 시장한테 확인을 한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좀 당황해 약간 그거 몰랐어? 그거 저기 인섭 형님하고 뭐 저기 정인상의 다 해가지고 어? 누구 빠지기로 했다는 거 이야기 안 했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뭐가 내가 좀 실수 아 괜히 물어봤구나 진상형한테 물어볼걸 아 괜히 물어봤네 이 생각이 들었어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진상형한테 이야기했지 아 시장형한테 이야기했더니 이게 좀 이야기했는데 그 저기 뭐야 그 백현동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너 시장한테 그 이야기했냐? 뭐라 그러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백현동 우리 빠진 거 알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야! 그러면서 너 어? 공무원들하고 어? 너가 직원들이 그거 너가 빠지기로 간 언젠데 어? 아직도 그것도 몰랐다 카나 정진사의 도료 화를 내 어? 왜 지가 화를 내? 어? 그러게 말이야 지가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도 안 했어 왜 이야기 안 했는지가 나중에 나와 어? 이유가 있더라고 궁금하다 네 이유가 있더라고 어떤 이유가 있더라고 이야기 안 한 이유가 있더라고 어떤 이유? 들어봐요 어 그럼 나한테 승질을 버럭 드더니 야! 너거는 어? 너거 직원들은 어? 공무원들하고 여태까지 뭐 했다 카더러 어? 대화도 안 한다 카더라 어? 그러면서 어? 너가 하도 대화를 안 하니까 어? 이렇게 됐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뭐 응응 그러는 거야 응응 그래갖고 나는 우리 애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그랬나 해가지고 이제 사무실 가가지고 응 공무원들하고 좀 대화도 좀 하고 그래 응응 뭐라고 이제 한마디만 했지 응응 응응 야!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응 그래갖고 에이 그러면서 이제 말았던 거야 그리고 이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대가경상 터졌잖아 터졌고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응 왜 몰래 뺐느냐 왜? 왜? 왜 몰래 뺐느냐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첫 번째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 뭐냐면 동규가 인력심이 많잖아 그래서 그게 왜 빼요? 인력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인력심이 많으니까 이거를 동규한테 이야기하면 응 인사명 인사명 때문에 이거 너가 좀 빠져줘 그러면 안 빠질 거다 아 아 아 아 이건 절대 이건 해야 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더 일을 그거는 형 아니지 응 응 딱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안 빠질 거다 응 그러니까요 몰래 한 거야 응 몰래 한 거야 응 두 번째 나는 봐봐요 응 이재명이 공험만 하면 돼 나는 대장동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추가로 뭐 챙겨왔어요? 뭐 챙겨왔어요? 임대주택 부지 아 1822억짜리 아 하나 뺏어왔잖아 김간배한테 그렇죠 그거 나뉘었으면 못 뺏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공원 만들 때 네 네 여러분들 그 성남에 사시는 분들 거기 그 1공단 공원 있죠 네 거기에 지하주차장 400면 내가 만든 거예요 네 내가 해달라고 안 그랬으면 그 주차장 없어요 네 정말 없어요 네 그리고 법원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잖아 네 네 여러분들 그 공용주차장이 있어서 법원 가는 분들도 나중에 거기 법원이 서면 네 법원에다 차 안 대고 거기다 갖다 댈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저한테 그 주차장 이용하는 분들은 다 고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화가 나는 게 아니 이재명 얘기대로 당군일의 최대의 지적이라면 그 지적을 만든 사람이잖아 만든 거지 내가 그렇지 임대주택 것도 빼내고 네 내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뭐냐면 김만배한테도 그걸 뺏어오잖아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줘 해가지고 뺏어오니까 이거 해도 되나? 이러면서 이제 해도 되기나 지들끼리 벌써 다 통화해놓고 내가 달라고 그러니까 이재명도 정지상도 김만배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 거라니까요 이재명은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배제해야 돼 네 더 먹어야 되니까 더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또 만약에 이걸 갖다 달라고 그러고 안 돼 내가 더 뺏어오려고 그러면 정바울 입장에서 이거 완전히 혹 생긴 거 아니에요 김인섭한테도 줘야 되고 김인섭 난 당신한테 못 줘 지금 내가 성남시에 얼마나 유동규 저거 인간도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다 뺏어가 지금 멈축 뺏어가 내가 없어 돈 없어 당신 줄 돈이 어딨어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나를 싹 뺀 거야 싹 뺐어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사람들은 일할 때 내가 안 하는 거는 말을 안 해요 점조직이라니까 아 이거 공산당 같으네 점조직이네 완전히 완전히 점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관여할 거 아니면 싹 빼버려 몰라 다른 거를 다른 거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성남FC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차병원을 내가 관리했었거든 아 그렇군요 차병원 내가 관리하다가 다음 놈한테 넘긴 게 황거식이야 정의상 친구 오케이 오케이 그놈이 차병원 가서 이렇게 부주 문제라든지 차병원 민원 얘기 듣고 했던 게 황모아 아니에요 내가 원래 그걸 했었거든 그걸 담당하셨었구나 내가 차병원 담당이었어 그래서 성남FC로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관계를 딱 파악을 하셨구나 내가 그래서 성남 그때 차병원 담당할 때 차병원에서 아무튼 네 아무튼 좋았지 좋았지 그런데 내가 이제 왜냐하면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나 형 안 할래 내가 나 차병원 나 이제 안 갈래요 안 맡을래 그렇지 왜냐하면 미안하잖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차병원한테 나를 보냈으면 내가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오면 그걸 들어줘야지 들어줘야 되는데 안 해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황석택이한테 성남FC에다가 후원해주면 내가 해줄게 이거 된 거야 게다가 그것만 받아 뺏어먹은 줄 알아요 황석택이한테 용역을 줘라 해가지고 몇십억짜리 용역을 받아요 그중에서 황석택한테 넘어간 게 14억 5천만 원인가 넘어갔어 온갖 군대에 온갖 브로커들과 온갖 누수를 한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전부 다 그렇게 퍼졌구나 그러니까 차병원 있잖아요 돈 엄청 뜯겼어요 이재명한테 이게 뭐냐면 황석택이한테 용역해가지고 나간 게 14억 몇 천만 원인가 용역비로 해가지고 나갔지 더 컸대 황석택이 뭐라고 그러잖아 내가 다 받지도 못했는데 아이고 저런 야 그래서 그게 얼마인데 14억 원 아니 차병원 얼마나 열받았을 거야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또 이제 뭐냐면 차병원에서 그거 다 30억인가 내라고 그랬잖아요 성남FC 후원금을 30억 내라고 그랬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 10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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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3분할 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안 돼 해가지고 차병원이요 대출받아서 내줘요 아하 어디 후원을 하려고 대출을 받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 완전히 저기 강압적으로 뜯어내니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거를 차병원에서 이야기를 다 했어요 열받잖아요 네 검찰 안 돼 그리고라도 안 됐거든 차병원은 결과적으로 민원했는데 그것도 돌아오지도 않아 네 차병원은 안 됐어요 또 게다가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야 다른 데는 이제 뭐냐면 용도변경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저기 그 두산 용도변경 해왔고 그 두산 정자동에 엄청나게 높게 주었고 네이버는 또 이렇게 쭉 하는데 거기로 빠져나가는 길도 만들어주고 길도 만들어주고 길도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민원 다 해줬어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야가 그래가지고 아 그 단계별로 시청에서 해주는 대로 내가 돈 낼게 그러니까 네이버는 다 받았고 네이버는 다 받았고 차병원은 삼분할을 했어야 됩니다 회장님 차 회장님 너무 순진하셨어 그냥 삼분할로 난 내 건데 왜 그러냐 내가 그래 좋아 좋아 한꺼번에 다 줄 수 있어 뭔지 해줘 그럼 내가 다 줄게 아니면 삼분할로 받아 천수금 중도금 그 다음에 어? 잔금 잔금 이렇게 받아가 그랬으면 아마 해줬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남에 아니 대장동만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래 나한테 미눈다 치자 그런데 대장동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한두 건입니까 어디? 그렇습니다 대북 송금에다가 별별 11건이 잡혀있다 이재명이 11건이 지금 추가로 기소되는 게 한 3, 4건데요 또 게다가 그렇죠 정자동권 아직 안 했지 쪼개기 후원 안 했지 지금 현재 이재명이 지금 4범인가 5범인가 그렇죠 그렇죠 4범이요 4범인가요? 20범 채우겠다 한방에 그냥 정가 20범 채우겠다 정가 20범이 대통령이 된다고 저렇게 기업을 토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긴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넘어갔는데 워낙에 유동휘 법무장께서 지금 기억을 되살리셔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한 3분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또 많은 옛날 이야기들을 갖고 와서 유동휘 법무장님의 기억을 되살리겠습니다 오래된 칠판에 남아있는 분필 자국을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환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글쎄ed